국내 토양에서 자외선으로 인한 염증을 치료하는 세균이 세계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외선의 저항력이 높고 항염증 효능이 큰 자생신종세균 BM2균주를 발견해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M2균주는 지난해 전국 각지의 토양을 수집해 자외선을 쏘아 살아나온 세균을 배양해서 발견했으며 자외선에 대해 대장균의 6배, 사람의 피부 세포보다 40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염증이 유발된 세포의 BM2균주의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세포의 염증물질이 거의 정상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